정말 어려운 시기에 KBS 사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러시죠? 네. 보통 저 표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KBS, 공영방송 KBS를 보는 시각이 다른데 대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른바 이명박 정부 때의 방송장악 언론 탄압 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때 어떻게 진행됐느냐를 분석해놓은 연구자들이, 학술연구자들이 분석해놓은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가 사전정지 작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죠. 그렇게 해서 방통위의 인적 장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무리해서 두 번째 단계로 각 방송사에 낙하산 사장을 투입합니다. 지금 이제 사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후보자님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낙하산 사장으로.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돌아다니는 편파적인 간부 인사를 해서 같이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인적 장악이 되고 나면 그동안 목표로 삼았던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다고 하는 라벨링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내몰거나 한 대로 인사조치를 하는 그런 탄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정부에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그 다음부터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 교체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어떠세요? 연구자들의 분석인데 연구자들이 저렇게 분석을 해요. MB 정부 당시 저랬다라고. 그런데 지금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낙하산 사장 투입 단계라면 그 다음 단계는 저는 아래 적시한 건 전혀 다르게 KBS를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하실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겠습니다. 그럼 낙하산 사장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게 제가 그 2단계라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어떻게 해서 KBS 사장에 응모하시게 됐습니까? 누가 권유했습니까? 권유한 게 아니고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듯이 관원클럽 파만 언론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그리고 이 방송을 이 인사청문회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 중에 지금 그 말씀 정말 나 혼자 자발적으로 내가 KBS 사장이 되려고 나섰다. 이런 일을 해보기 위해서 그것도 아까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게 많은데 그렇게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쉽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KBS 사장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서 서로 안 맡으려고 하니까 오신 거예요? 제가 선택한 데는 제 나름대로 언론이 있어서 소신이 있어서 선택했어요. 편집 국장까지 하신 분이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어느 분입니까? KBS 사장으로부터 일해달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말을 건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뭘 그걸 아니라고 하십니까?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요 박민 후보자께서 KBS 사장 응모를 혼자 내가 알아서 KBS 좀 바로잡아 보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사를 죄송합니다. 저도 정부 일해봤는데요. 하지 않습니다. 문화일보에서 편집장 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 뭐가 없는데 정치부장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키세요? 아니 왜 그렇게 발뺌을 하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하고 어떤 관계세요? 대학교 선원입니다. 어떻게 부르세요? 평소에? 이선대라고 부릅니다. 동관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부를 때였지만 주로 이 선배가 주로 그렇게 부르셔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 엊그제도 예전에 법조 언론인클럽 분들하고 모여서 상황 공유하셨죠? 그 자리에서도 동관형이라고 하셨죠? 엊그제 기동관 지난주예요. 아 지난주에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려고 만나셨잖아요. 당시 집행부 분들하고 통화도 하고 이동관 선배님 인사청문회 관리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아니라 아니 지금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내가 스스로 정확하게 누구랑 만났는지 제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지금 모두 발언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렇게 바뀌었어요. 실제 저희한테 배포한 자료에는 지금 우리 언론계는 한편으로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을 재현하는 것을 너무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 저희들 자료에는 그런데 실제 하실 때는 지금 우리 언론계는 가짜 뉴스가 왜곡된 가짜 뉴스가 왜곡된 주장들이 사실과 진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바꾸셨습니까? 어제 양도 좀 많고 집에 가서 다시 쓰는 과정에서 표현을 좀 바꿨고 밑에 내용은 제가 KBS 이사회 면접에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가짜 뉴스가 등장한 배경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왜 갑자기 가짜 뉴스가 나옵니까? 지금 언론계가 이렇다는 이야기고 이건 제가 KBS 이사회 면접에서 썼던 표현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제가 지금까지 하시는 걸 보니까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일을 하고 계세요. 만약 내가 정부의 어떤 인사로부터도 제한을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섰다라면 정말 어울리지 않는 분이 와 계시는 거고 낙하산 인사라면 사장이라면 더 위험하고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계 연구자들이 다들 지금 안 된다고 반대 운동을 펼치잖아요. 위험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송 제작 여기에 개입하려는 의지가 너무 충만해 있어요.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두 번째는 같이 상업언론에 그러니까 문화일보라고 하는 상업언론을 어쩔 수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인데 공영방송의 언론 기능에 비한 이해가 상업언론에서 했던 그러니까 오히려 전혀 다른 편파적인 방송사로 공영방송을 몰고 갈 것 같은 그런 위험함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할 테니까요. 그 사이에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보셔요. 제 말이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따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